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이안을씨가 되겠습니다. 이안을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DJ DOC 멤버였습니다. 그때 인기가 상당했었죠? 2018년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11년간 열애를 했고 그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좀 충격적이죠? 이번에 방송 프로그램에 전 부인하고 같이 나와서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자분의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안을씨의 사주를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는 두 사람이 원진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졌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년, 임진월, 무자일, 무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시는 제가 추정한 겁니다.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목화가 없고 토금수만 있죠? 그러면 우리가 4주를 봤을 때 사람들 표정이 이안을씨의 이렇게 표정을 보더라도 밝은 표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불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대개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토금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표정이 좀 어두워요. 표정이 그렇다는 것이지 막상 사겨보잖아요? 그러면 토금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리가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요. 목화가 강한 여자들이 같이 사귀기에는 더 좋아요. 여자가 애교도 있고 표정도 밝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더 같이 여자를 만나는데 내가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토금수로 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얼굴을 보면서 내 표정을 밝게 만드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주를 보면 여자를 나타내는 이 재성운이 강하고요. 비경겁제도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자가 재다신양 사주예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선 긍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종사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일부 종사가 뭐예요? 한 번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좋은 가정 이루면서 늙을 때까지 발라난 가정 이루면서 끝까지 가는 거 이것을 일부 종사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내 사주에 여자가 많으니까 한 여자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하늘 씨처럼 재성운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하늘 씨가 연예인이 아니고 어떤 분이 딱 찾아와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결혼을 한다는데 이 남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강하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이 목기운이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에요. 관성운이라는 것은 자식운도 나타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애를 예뻐해야 되잖아요.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식운이 약한데 이 자식운이 약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애가 잘 안 생길 수도 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애를 잘 예뻐해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예뻐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충실하거든요. 그런데 관성운이 없으니까 관성운 자체가 구속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구속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그러더라도 일찍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집안에 내 부인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일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구속이잖아요. 그런 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관성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하늘 씨는 이 가정이라는 것 가정운이라는 것만 봤을 때에는 좀 불리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재성운이 강한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그 사람이 학교 성적과 관련 없이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리고 재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재치 있고 또 여기에 보시면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하고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재성운하고 식상운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을 때 재물치득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재물치득에 유리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복은 좀 없어 보인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나타내는 화기운은 없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수기운은 너무 강하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부모 복이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과 오랫동안 사귀다가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금방 헤어졌는데 연애를 하는 거하고요. 혼인신고하고 같이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진짜 다른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같이 여행가고 좋을 때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늘 씨가 무려 11년간이나 연애를 했는데 이렇게 짧게 2년도 못 살고 이혼을 했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부인이 우리 둘이 원진살이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진살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이성운이 안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이하늘 씨한테는 미토가 원진살이에요. 배우자분은 일지에 미토를 깔고 있겠지요. 잠이 원진살이 되니까 이 원진살 때문에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운에서는 어때요. 57세가 정민현이잖아요. 이렇게 미토가 들어오는 1년운 이럴 때 이성운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충하는 오하가 들어올 때 원진살이 들어오는 미토가 들어올 때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진살이라는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일단 궁합이라는 것은 1대1 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구성 자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안을 씨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안을 씨는 지금 나이가 50세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혼자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성운이 안 좋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첫 번째 부인과의 관계에 안 좋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변하면 되죠. 재혼을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사주에 이성운이 안 좋아요. 이성운이 안 좋으니까 이혼을 했죠. 그런데 재혼해서 잘 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이하늘 씨도 변하면 돼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혼이 이제 정의 대혼에 접어들었는데 정의 대혼이 이제 2년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8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정의라는 대혼을 보면 일단 용신인 화기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혼에서도 나한테 없는 이 화기운 목기운이 대혼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1년운을 보더라도 내년이 신축년인데요. 내년 신축년은 보통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52세 53세 54세 계속해서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이나 훈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되면 다시 재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이하늘 씨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월혼인데요. 월혼이 1월달 기축월서부터 내년 12월달 경자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화가 들어올 때 6월달이 들어올 때가 배우자 궁이 충을 받고 7월달이 들어올 때 원진살이 형성이 돼요. 6월달하고 7월달에는 결혼하는 것을 피하는 게 좋고 특히 이때에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6월달하고 7월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12월달 무자월이거든요. 이분이 무자일 주잖아요. 현재 12월달 월혼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내년이 1월달 기축월인데 토기운이 강하니까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는 1월달도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2월달 서부터는 운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축년 이민년 개문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1년운도 괜찮게 흐르고 대운의 흐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단 말이에요. 올해는 10회 끝에 결혼을 했는데 금방 끝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좋은 여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비교적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 DJ 덕 멤버였던 이안을씨의 사주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